자, 그리고 연습이죠! 자, 연습이에요! 이번에 저희의 급차가 상당히 원활했는데 자, 무선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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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님은 무선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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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닉 대결을 밟습니다! 무선닉 대결을 위해 조재환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한석중의 패스를 받는 상황에서의 경합은 있었거든요. 하지만. 첫 침에서 공을 긁어냈고요. 중앙으로. 있습니다. 자, 5초로 공간이 생겼어요. 슛. 조효동. 또 한 번의 선방. 이혁폭특적으로 정말 예리했던 슈팅이었는데요. 잘 되었어요. 왼쪽에 김인성, 오른쪽에 이동경, 중원에 이총용 선수입니다. 자, 두 명 사이 뚫어냈습니다. 문선민. 문선민! 문선민 선수 두 명 사이 드리블 돌파 이후 정말 각각적으로. 슈팅을. 고유환이. 방주의 공기업 선방으로 기일계. 뒷공간 한 번에 뽑니다. 문선민이 달려갔는데요. 이 문선민 선수가 이런. 공을 좀 잡고 공격 기회를 만들어야 김현승의 가치가 있다 없다가 판단이 되는. 그렇죠. 그 판단은 지금 어렵습니다. 이전에 권혁규 선수가 있을 때는 수비적으로 확실히 1차 압박 라인을 해버렸죠. 문선민. 문선민 밀어졌죠? 길어요. 패스가 길게 흘러나갔습니다. 부산이 후방에서 공격 작업을 해 봅니다. 짤렸어요. 박용우의 왼쪽 측면으로 빼앗는 파스가 연결이 잘 됐고요. 문선민. 택틀 피해 공. 문선민. 문선민. 문선민의 득점으로 1대0을 만드는 3구 3구입니다. 이 패스가 너무 좋았어요. 박용우가 들어준 패스였고요. 그리고 바로 다이렉트로 준 상황도 너무 좋았는데. 수시 여기서 여러 명이 수비가 달라붙었는데도 이걸 다 버텨냈거든요. 이거는 최필수 골키퍼 입장에서도 버텨낼 수가 없죠. 이건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가까이. 패스 미스. 밀어주는 패스. 문선민. 문선민의 벌칙고. 이 골은 쇠기 골이 될 가능성입니다. 2대0을 만드는 3구 3구입니다. 패스 미스는 박중강이의 패스 미스. 그리고 문선민이 골키퍼까지 제쳐내고. 측면과 인충원에서의 골차가 상당히 원활했는데. 문선민이 통치고. 스피드로 시작합니다. 고장의 명단자님. 빠르네. 이거 뭐 전가지 레빙인가요? 지금은 골이 뒤로 지나가는데 뒷발로 상대 뒷공간을. 이동수 쪽으로 갔습니다. 이동수. 왼쪽에 문선민. 문선민은 한 번씩 들어왔습니다. 왼쪽 크로스. 슛골. 선전골. 문선민 선수의 돌파 과정 이후에 목적이 있는 크로스를 칭찬해 주시고. 오영규 선수의 위치 선정. 위치 선정. 문선민 돌아섭니다. 빨라요 문선민. 문선민. 페널티가 안쪽으로. 문선민 열렸어요. 문선민. 문선민 중앙으로 한 번 더 연기할 때. 슛. 골절. 슛. 골. 왼쪽 측면에서의 문선민 선수가 김현수 선수를 다니고 고터치 턴. 여기서 좀 빠르게. 피치가 아무래도 조금 물러지면서 좀 패이는 곳이 생기는데. 문선민이 잡고 갑니다. 문선민이 찔러졌습니다. 슛. 골. 문선민이 오늘 다 만들어줍니다. 이 득점까지도 일단 인천 수비들의 수비에서 좀 실수 장면이 나왔는데 이 실수를 놓치지 않고 문선민 선수가 빠져들어가는 정재희에게. 정재희 선수 역시. 문선민 선수라는 전체적인 척추 라인에 있어서는 이 세 선수가 지금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문선민입니다. 문선민. 이번에는 다시 한 번 빠져나와서요. 오영규. 오영규. 끝까지 따라가서 뒤에서 빠르게 수비를 펼쳤습니다. 높게 던져졌고요. 헤더 경합에서 일단 볼을 다시 따내고 문선민이 볼을 잡습니다. 문선민이 중앙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반대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슛. 정재희의 핫발리. 흠합니다. 정재희 선수가 이태골캠프와 빠르게 달려나오다 보니까 정확하게 맞춰내지 못. 지금도 안지는 온사이즈 속에서. 멀티골로 갈 수 있었던 기회. 헤더로 다시 밀어내고요. 문선민 뒤에서. 문선민 선수 후반 추가 시간인데 굉장히 투지 있게 경기를 치고 있네요. 아니. 大哥. Geoffre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